네 반갑습니다. 1,2분온 의뢰운세 2019년 드디어 10월 5일 주말입니다. 토요일 의뢰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을목이 올라왔어요. 을목은 은간이죠. 현재 계유월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계유월이고 계유월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경금 11단계 지났고 저희는 신금 20일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금 이 영향이 반갑지 않은 분들 특히 이제 목의 영향이 목의 기운이 세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신금 영향이 반갑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들 수 있어요. 다운이 되시고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한 정확하게는 4일 좀 안 남았어요.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이제 갑스롤로 넘어가시잖아요. 좀 괜찮아지실 거예요. 의뢰일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 사지 절지 사지라고 해서 정신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지는 주말이 되겠습니다. 정신적인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것은 머리를 많이 써야 한다는 뜻이고요. 공부를 하신다거나 혹은 이제 독서를 하신다거나 어떤 지필 활동을 하신다거나 글 쓰는 거 있죠. 글쓰기 또 이제 요즘 웹툰도 다양화되어 있잖아요. 지필 활동 작가활동 창작 이런 부분 하시기에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세운 칠판에서 쓰고 있어서 글씨가 지금 엉망인데 어쨌든 창작이라던가 예술활동이라던가 이런 거 하시게 될 때는 좀 괜찮은 달이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일간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 보실 때 핸드폰에서는 아래쪽으로 향하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자신의 일관화하는 방법 만수력 읽는 방법 이 두 가지 링크가 있으니까 꼭 확인하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수가 있고요. 제게 이제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은 한 시간에 7만원이에요. 전화 상담 기준으로 해서 문자 주시면 계좌라던가 상담 신청이 필요한 링크 한 번 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갑목일간입니다. 갑목일간 분들은 오늘 어떻습니까? 겁재가 장생지에 앉은 날이죠. 주변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어떤 인연이냐 하냐면 호감이 가는 분이 눈이 들어올 수 있고요. 오랫동안 또 괜찮은 사람이 없어서 나는 운이 없을 거야 하는 이성의 어떤 인연을 바라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동성의 인연도 본인에게 도움을 주는 인연이 들어옵니다. 이제 호의적이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고 일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친구가 들어오는 운이에요. 좋은 운이죠. 갑목분들은 오늘 새로운 친구가 생기겠습니다.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 을 일간분들은 비견이 들어왔죠. 같은 글자니까 비견이 사지에 앉은 날이고요. 가족들, 친구들 모두 합심해서 머리를 500% 풀 가동해야만 하는 하루예요. 특히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의 과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과제를 돕기 위한 일 아닌 일을 하시게 된다거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에너지를 쏟으셔야 하는 하루입니다. 시험을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시험, 또 과제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열목분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쏟는 반면에 게을러지기 쉽고 또 조심히 하셔야 되는 거 용두사미 처음에 뭔가 일을 많이 벌였는데 끝에 끝마무리가 안 되는 일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운은 너무 맹친하지 마시고요. 재미로 봐주십시오. 병화 보겠습니다. 네, 병화분들은 오늘 인성이 들어왔죠. 정인이 절지에 앉은 날이고요. 계약이라던가 원래 언제 시작하기로 되어서던 프로젝트 일정이 갑자기 변경이 돼서 보류가 될 수 있어요. 문자를 일방적으로 받으신다거나 이랬던 현장이 A였는데 이게 B로 갑자기 현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장이 변경되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을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보류를 당하실 수가 있어요. 취소가 되는 건 아니고 보류입니다. 늦춰지는 거죠. 자, 정화입니다. 정화분들은 편인이 태지에 앉은 날이 되고요. 주말 약속이 갑자기 취소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오늘 예전에 약속을 취소받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하게 된 약속도 조만간도 취소가 될 수 있어요. 계속되는 변경, 취소 이런 것들 때문에 저 마음이 지칠 수가 있어요. 변경하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정화분들, 일방적인 변경. 그리고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일관 분들은 오늘 관성이 들어왔죠. 정관이 관성 맞나요? 도 맞네요. 네, 정관이 절지에 앉은 날인데요. 주말에 일을 하시고 평일에 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직장 이동원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 직장 이동원이 갑작스러워요. 천천히 한 달 전부터 예정된 게 아니고 갑작스러운 무토 분들의 퇴사. 갑작스럽게 사표를 해요. 이 무토 분들이. 혹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잘랐어요. 갑작스러운 해고. 해고. 또 퇴사. 이거를 무토 분들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또 다른 일로 변경해서 하시면 되니까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에 오니 이런 거니까 비껴가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기토 보겠습니다. 저도 기토인데요. 기토 분들은 관성이죠. 그것도 평관입니다. 평관이 퇴지에 앉은 이론이 들어왔고요. 결혼을 한 여성분들은 자식과 남편이 굉장히 게으릅니다. 전혀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또 자식은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하는 어쨌든 학생 역할이 또 있을 텐데 나이를 떠나서요. 혹은 이제 사회 초년생이면 주말에 뭔가를 배운다거나 개인적으로 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집에서 어느 정도의 가사분담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가족들이 해주질 않아요. 오늘따라. 가사노동도 안 하고 또 심지어 스스로 밥을 차려먹는 것도 하지 않고 엄마 이거 해줘 이러면서 매달리고 그런 역할들도 게으릅게 진행이 되죠. 기토분들은 오늘 잔소리가 좀 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토리간 분들이 자식이 없는 분들 싱글분들 포함해서는 일을 쉬시고요. 집안일조차 쉬어요. 사색을 즐기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경검 보겠습니다. 네 경검분들은요. 정제가 오늘 을이 올랐으니까 정제가 병지에 앉은 날입니다. 아버지나 부인 혹은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가족들이 건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병원을 갑자기 가신다거나 가까운 약국이나 의원을 방문하실 수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경검분들 오늘 금전운 별로 좀 안 좋아요. 특히 금전운이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놀러 가려고 했는데 현금이 바닥이 난 거예요. 만원이나 2만원밖에 남지 않아서 주말에 여가활동을 모두 포기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고 싶은데 내가 바빠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경검분들 오늘 너무 의기소침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또 벌면 돼요. 자,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편제가 목욕지에 앉은 날입니다. 결혼을 하신 남성분들은요. 오늘 부인분께서 굉장히 쇼핑이나 화려한 구매를 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될 수 있어요. 비싼 옷을 산다거나 차를 구매하신다거나 좀 세게 나가자면 차를 예약을 할 수도 있겠죠. 혹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냉장고 큰 거를 의논을 안 하고 주문을 해버린다거나 오늘 전체적으로 쇼핑 또는 큰 구매권 이런 것들 때문에 목돈을 쓰게 되고요. 또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들 내 형편에 굉장히 가분한 물건들을 사들게 될 수가 있어요. 괜히 사지 않아도 되는데 1년 치를 구매를 한다거나 당장 내가 도가니탕을 끓여 먹을 일도 없는데 좋아 보여서 맛있어 보여서 불고기를 여러 팩 주문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헬스 기구 같은 것도 살 수 있어요. 잘못하면 잘못하면 빨래거리가 되죠. 자 임수 보겠습니다. 이제 수일간이네요. 임수분들은 상관이 걸럭지에 앉은 날입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요청을 상당히 많이 받게 돼요. 들어오는 자잘한 잣일들 이 잣일들을 슈퍼맨처럼 해치우게 됩니다. 집안일부터 심지어 이제 개인적인 거 임수는 잣일을 한다고 했어요. 오늘 잣일 심부름 같은 거 그래서 최고의 일지주로 처리를 하시게 될 거고요. 집안의 어떤 제사 음식을 맡게 되신다거나 아니면 밀린 반찬들을 만드시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혹은 집안일들 내 손길이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하시게 돼서 나는 역시 필요한 존재야 라고 뿌듯한 주말을 보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죠. 개수 보겠습니다. 개수분들은 식신이 제왕지에 앉은 날이고요.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은 자식 즉 아이들이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가벼운 부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주십시오. 부상을 입을 수가 있다. 그리고 본인의 의욕이나 마음은 앞서는데 오늘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굉장히 하대를 하게 돼요. 그런 하대의 대우를 받게 되시고 형편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건데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말입니다. 많은 부분들을 희생을 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요. 배신을 당하신다거나 심지어 직속 상사에게 내가 안 좋은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오늘 하루 마지막에는 더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아직 괜찮거나 아직 세상을 살만하거나 내가 이 맛에 사는구나 라는 것을 위로를 받고 느끼시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 심한 말을 한 당사자랑 숫자리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 거의 파김치가 되고 망신창이가 된 멘탈을 가지고 집에 퇴근을 하셨는데 집 식구들이 위로를 해주는 거죠. 당사자랑 술자리를 하는 것보다 아마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는 케이스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일간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일요일 운세 영상 만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